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6월 18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만관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오늘 패션이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식이 조금 무거워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첫 소식이 2층 쿠팡 물류센터 화재이거죠? 네, 맞습니다. 불길이 지금 잘 안 잡히기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불이 어제 오전 5시 20분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24시간하고도 한 2, 3시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지상 4층 그리고 지하 2층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센터인데요. 처음에는 한 2시간 40분 정도 지나서 오전 8시쯤에 큰 불길이 잡히고 이제 잔불 정리만 남았다라고 본 상태였어요. 이때 안에서 작업하던 분들은 이미 다 대피를 한 상태였고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오전 11시 50분쯤에 다시 불길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소방관들에게도 긴급 탈출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때 지하 2층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진화를 하던 5명 중에 한 명은 연기를 좀 마셔서 중상을 입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한 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현재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장비 190여 대 그리고 4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진화작업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실종대신 구조대장, 수색도 좀 빨리 제기돼서 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화재 진압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일단 보통 산불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붕괴 위험이 도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택배 물류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튬 전지라든가 이런 불에 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고 물에 닿았을 때 폭발할 그런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이 비가 진화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방당국이 1시간 정도 뒤입니다. 오전 9시에 브리핑을 열어서 밤동안의 진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유 겁니까? 두 번째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발표입니다. 어제 발표했던데 7월부터는 50대도 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까지 대상이었던 인원 가운데 본인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좀 기피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대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이 50세부터 54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인데요. 이 연령대에서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둬서 예약을 받거나 하지 않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18세부터 49세까지의 접종은 8월 둘째 주 정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일제 같은 대책을 현재 추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 접종은 어떻게 됩니까? 고3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진행되고요. 이때 교직원도 함께 백신을 맞게 되는데 따로 예약은 받지 않고 학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교 교사는 7월에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 등 N수생은 8월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12세부터 17세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계획은 좀 빠졌는데 별도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새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교차 접종한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급 문제를 고려해서 일부 대상에 한해서 교차 접종 허용하는 건데요.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30대 이상이 대상입니다. 보건의료인, 경찰 같은 사회 필수 인력 76만 명이 대상인데요. 2차 접종 시기 때 아스트라제네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때 맞는 백신은 화이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 그러면 전체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 접종받게 되는 거겠네요? 네, 지금 목표대로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약 3,6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만관유 뭡니까? 네, 세 번째는 논란의 말말말입니다. 이거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 정치인들 실언.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어제 국회에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모두 발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정확히 워딩을 하면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라도 조금만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 말의 취지를 좀 고민 고민해서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면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공사 현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을 놓고 옮겨놓지 않은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운전이 미숙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은 유가족과 버스 회사 측은 할 말이 없다. 치료 중인 기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만관리법니까? 네. 택배 노사 극적 타결 파업 철회입니다. 보면 지금 택배가 아직 배송 안 돼서 이런 기다리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재개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재개를 할 것 같고요. 분류 작업이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 그렇죠. 일단은 배송 노동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류 작업은 배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사측은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분류 전담 인원을 대폭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우정사 본부는 빠져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정사업 본부 측은 이미 분류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무 조건도 다른 민간 택배기사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배 노조 측은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 같다. 현장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오늘 합의를 한다면서요? 협상을 한다면서요? 네. 협상을 일단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지금 민간 택배사들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마저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합의가 우정사업 본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분류 작업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민간 택배사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정사업 본부랑 좀 가격 차이가 나게 되겠죠.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